스타트파이 심충석 오늘 이제 드디어 민주당 중앙위에서 컷오프가 시작됩니다 당대표는 3명 그 다음에 최고위원은 8명이 뽑히게 되겠죠 먼저 당대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을 일단 제가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얘기할게요 뭐 강병원 설훈 그 다음에 강훈식 이재명 박용진 김민석 박주민 뭐 요정도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먼저 간추릴게요 여기서 떨어질 사람은 강훈식 강병원 확정 요거는 제끼고 가자구요 강훈식 x 강병원 x 그 이유는 강병원은 설훈과 겹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요 강병원이 나왔는데 왜 서른이 나왔냐 둘 다 낙엽파 아니냐 강병원을 내세웠더니 약한 거야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강병원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른이 등판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강병원이를 내보냈어요 젊은 진해 낙엽개의 수장으로 올려놨더니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른이 등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병원은 사실상 버리는 카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강훈식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전략 기획 본부장인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의원이 남음으로써 강훈식에게 갈 편은 없는 거죠 당대표 투표는 투표권은 한 표니까 그쵸 이재명 의원이 출마함으로써 강훈식에게 갈 편은 없는 거예요 최고위원 같이 두 표가 간다 그러면 이재명 강훈식으로 갈 수가 있지만 강훈식은 이재명과 표가 겹쳐요 그래서 강훈식도 x 를 했습니다 제가 그럼 나머지 이제 한 다섯 명이 남습니다 이재명 박용진 서른 김민석 박주민 이 다섯 명이 남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재명은 확정이죠 그쵸 누가 봐도 이재명은 확정이고 제가 뽑는 것은 어 서른도 확정입니다 왜 서른이 확정이냐면 낙엽개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거 알고 있죠 어 낙엽개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미 강병원은 내부 회의를 통해서 강병원 강병원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라 가 됐겠죠 그래서 저는 서른이 올라올 거라고 봐요 제가 보면 그럼 나머지 한자리의 싸움이에요 박용진 이냐 김민석 이냐 박주민 이냐 제 똥초기 여러분들은 똥초기라는 제가 맞을 거예요 이재명 서른은 극과 극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쵸 잘 생각해 보시면 극과 극은 올라가요 이재명 대 이낙연의 사실 전당대회를 대리전을 서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박용진 이가 국민 여론조사 30%에서 박용진 이가 어느 정도를 얻을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주민이 떨어집니다 일단 박주민은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한 것은 타이밍이 안 좋아요 박주민 의원이 굉장히 좋은 의원이고 개혁적인 의원이지만 이번에 나왔으면 안 돼요 타이밍이 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 4파전으로 봅니다 이재명 저는 서른은 2명이고 박용진 대 김민석의 싸움으로 봐요 박용진 대 김민석의 싸움으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재명 김민석 서른이 올라갈 거라고 봐요 박용진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많이 얻으면 박용진이 올라가고 왜 그러냐면 김민석은 정세균계의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원욱 의원이나 그 주변 많은 의원들이 김민석을 밀어요 현재 당내 분위기가 김민석, 니꼴, 정세균이에요 김민석, 니꼴, 정세균이 SK계가 김민석을 밀고 NY계, 낙엽계가 서른을 밀고 이재명계는 당연히 되죠 그래서 저는 과연 박용진이가 박용진 대 김민석의 싸움 박용진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많은 표를 얻게 되면 박용진이 올라갈 것이고 박용진이 의외로 국민 여론조사 30%에서 표를 득표하지 못한다고 하면 김민석이 올라갈 것이다 일단 중앙위 선거에서는 이재명 서른 김민석이 1, 2, 3위를 차지할 것이다 근데 변수는 국민 여론조사의 변수가 있다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박용진이 어떻게 올라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좀 설득력 있는 분석이죠 제가 저는 그래서 이재명 서른은 올라가고 나머지 한자리 박용진이냐 김민석이냐 이 싸움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위원 분석을 좀 했습니다 일단 최고위원은 17명이 출마를 했죠 최고위원 17명이 출마를 했는데 일단 저는 권리당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현역을 제외한 의원들은 다 배제를 했어요 현역은 아닌 의원들은 다 날아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최고위원 어떤 분들이 나왔나를 좀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박영훈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권지웅도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경원도 의경대변인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안상경, 이현주, 조강희 이런 분들은 일단 다 김지수 이런 사람들을 다 제껴놓으니까 남는 인원이 10명이에요 남는 인원이 10명이에요 남는 인원이 10명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8명을 좀 추려봤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은 통과가 될 거고 박찬대 의원님도 통과가 될 거고 여자에서는 최고, 여자에서는 서영교가 1등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윤영찬 윤영찬이 의외로 표가 많이 나와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 윤영찬이 중앙위에서 에나이계가 윤영찬을 밀고 윤영찬이 호남에서 윤영찬이 호남 출신이거든요 호남에서 의외로 윤영찬이 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송갑석은 전대협 그래 갖고 586 세력들 586 세력들이 송갑석, 호남 위주의 표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윤영찬, 송갑석 여기에 고민정 고민정까지 제가 넣어주는 이유는 6명은 확정으로 봐요 저는 고민정은 청와대 청와대 출신들이 의외로 고민정 그리고 고민정이 선거운동을 잘하고 있어요 나름 방송에서는 똥볼을 찼는데 나름 윤석열 그리고 경찰청, 경찰국 반대 뭐 1인 시위를 하고 어떤 굉장히 선거운동은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머지 그러면 두 자리가 누구냐 나머지 두 자리를 전호기가 맞춰야 됩니다 장경태, 이수진, 양이원영, 고영인 4파전입니다 장경태, 이수진, 고영인, 양이원영 이게 4파전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일단 양이원영 의원님에게 좀 죄송하지만 양이원영 의원님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떤 개파나 이쪽에 어떤 소속감이 없고 일단 지역구를 갖고 있지 않아요 비례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이원영 의원님을 좀 배절하고 나머지 장경태, 이수진, 고영인 이 셋 중에 저는 두 명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경태 의원은 올라갈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청년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청년표가 많지는 않지만 나름 상징적인 청년 최고위원이 한 명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좀 있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은 올라갈 것 같아요 저랑 오늘 인터뷰를 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수진 대 고영인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음은 이수진 의원이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은 여러분들과 저랑 동일시 될 겁니다 그렇죠? 이수진 의원님이 의외로 국회의원님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 권리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는 이수진 의원님은 참 보배 같은 존재인데 이 중앙위라는 현직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기초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영인이가 더 경쟁력은 있어 보여요 중앙위에서 경쟁력은 왜 고영인이가 중앙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냐면 좀 아쉽게 저는 이수진 의원님이 정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수진 의원님이 중앙위에서는 좀 컷오프 될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고영인이는 이낙연계예요 우리는 전혀 고영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 이낙연이가 당대표할 때 그리고 이낙연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했던 애예요 전해철 라인 그리고 이낙엽 라인의 고영인이기 때문에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전해철과 그리고 이낙연계가 민주당이 한 9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두 표를 행사하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저쪽이 윤영찬 고영인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윤영찬 고영인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서 자기네들이 표를 나눠서 투표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고영인이가 표를 나와서 고영인이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제가 8명을 솔직히 뽑으면 아쉽지만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윤영찬, 송갑석, 고민정, 장경태, 고인영, 고영인 이 8명을 뽑겠습니다 근데 이 8명 중에서 이제 본선에 가면 5명이 되겠죠 본선에서 5명은 본선도 제가 미리 예상을 하면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윤영찬, 송갑석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까지는 그나마 괜찮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까지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거기에 박홍근 원내대표 2명에다가 이재명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2명 임명을 하니까 이미 4명이 확보된 상태에서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까지 합세를 한다 그러면 9명 중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9명이거든요 9명 중에 7명이 9명 중에 7명이 이재명 의원의 뜻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에서 송갑석이가 인기 없죠 저도 알죠 근데 중앙위에서는 인기가 있어요 민심과 계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 중에 7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좀 제발 이번에 최고위원 지명할 때 이재명 의원님이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잘못 최고위원 지명직 2명 했다가 뒤통수 맞을까봐 그쵸? 제가 진짜 여러분들 바램이 이재명 의원님이 지명직 최고위원을 2명을 진짜 잘 뽑았으면 좋겠다 제발 뒤통수 맞지 않게 무슨 특정 어디 단체다 무슨 약자다 이런 거 진짜 하지 말고 확인된 사람 확인된 사람에게 최고위원을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내일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는 정청대 박찬대 서영교 윤영찬 송갑석 고민정 장경태 고영인 마음 같아서는 이수진 의원님이 꼭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경 대변인이랑 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개총수의 컷오프 예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본선에 가도 정청대 박찬대 서영교까지는 우리가 믿을만 할 수 있으니까 9명 중에 7명이 찬성하면 아무리 윤영찬이나 송갑석이 최고위원에 올라간다고 해도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겠죠 여러분들